안녕하세요 까꿍이 여러분 까망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통발인데요. 통발에다가 새우랑 삼겹살을 넣으면 과연 뭐가 잡힐까요?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디 자 오늘의 미끼 삼겹살하고 대표 삼겹살하고 새우 갖고 왔어요. 이 두 개 같이 해서 넣으려고 하거든요. 과연 뭐가 나올까요? 기대되네. 여기다 넣어주고 삼겹살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묶어주고 꽉 묶어주고 통발 안에다가 잘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일단 통발 던지러 가보시죠.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 저기 가운데쯤 수심이 좀 나오거든요. 저기다 던져줄게요. 여기 좋구만 자 야생 오늘 통발을 걷으러 와봤습니다. 파도가 쎄가지고 통발 날아간 거 아닌가 싶은데 한번 그래도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레고 레고디 아 제발 제발 한 마리라도 있어야 될 텐데 자 여기 근처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어? 어? 여긴데 어? 뭐야? 어? 끈이 왜 이렇게 됐지? 어? 어? 어떻게 된거지? 통발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씨 통발 날아갔으면 안 되는데 아 제발 어휴 끈이 끊어주려고 그랬네 누가 이거 왜 이래 안 돼 빨리 안 돼 아 있다 오 오 뭐 있어요 뭐야 뭐야 어? 물고기 같은데 우와 오 오 문어가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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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러분 문어입니다. 문어 우와 대박 문어 대박 문어가 문어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 뭐야 밑에 문어가 물고기를 먹고 있었네 어? 물고기 뭐야? 똥병이 아닌가? 어? 물고기는 손뱅이 같아요. 와 문어랑 손뱅이. 오케이. 좋아. 제가 통 갖고 올게요. 통.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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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 통에다가 넣어볼게요. 이 통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보말도 들어가 있어. 보말 어? 보말도 있네. 보말도 들어가 있네. 뭐지 이거? 보말을 버리고 손뱅이가 막 뒤질라 그러네. 며칠 놔뒀더니 와 문어 힘 좋다. 야 이거 문어는 저희 손님들 그 손님 체험 에러지를 하면 좋아하겠네요. 그리고 이 손뱅이는 갖고 가서 하나 놔줄까? 아 이 손뱅이는 그냥 놔줄게요. 오이씨. 놔줄게. 너 놔준다고 문어만 필요하니까 손뱅이는 나중에 잡아서 먹는 걸로 하고 어우 사이즈 좋다. 손뱅이 보세요. 사이즈 좋아요. 여기 가시 보이시죠? 여기 찔리면 진짜 아픕니다. 자 여기도 지느러미 아 여기 아가미 쪽에도 가시 있거든요. 근데 통발이 오래 있어서 얘가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아요. 꾹꾹 소리 내는데 얘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손뱅아 잘 가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요 문어만 가지고 가서 문어 체험 에러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통발은 수거해 줄게요. 와 이거 보세요. 하루만 늦게 와서도 파도에 줄이 끊어졌을 겁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나 인사 이렇게 해요. 이렇게 손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안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딱 보면서 야생! 야생! 그래요. 야생 어머니 되게 창피해 하시는데 어머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야생! 야생! 네 아 좋습니다. 오늘 저희 펜션 손님하고 같이 이렇게 헤르즈 체험 나왔는데요. 오늘도 문어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문어 잡아봤어요? 어 안 잡아봤어요. 오늘 처음이네? 네. 어 문어 겁나지 않아요? 문어 만지는 거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 되게 잘생겼다. 엄청 잘생겼는데 누굴 닮은거지? 아버지 닮은거 어머니. 어머니 닮았구나.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네. 레고 레고디 레고 레고디 오케이 여기에서는 뭐 오말 문어 이런 거 잡으면 되는데 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저희 제주도도 물때가 있어요. 서에만 물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물이 들어올 때고 물이 빠졌을 때 그때 나와서 자 문제 내 볼게. 보통 생물들이 어디 살 것 같아요? 돌 위에 산다. 1번. 그러면 땅바닥에 산다. 물속에 산다. 2번. 여기 속에 산다. 3번. 어디 제일 많이 살까? 속에 산다. 3번. 왜? 왜냐하면 숨을라고 그렇죠. 숨을라고 여기는 야생이라서 밖에 나와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숨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돌을 들치면 숨어있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봄말이 이렇게 많아요. 봄말을 어떻게 잡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돌을 이렇게 들면 봄말이 이렇게 많습니다. 한번에 막 10마리 이상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작아요. 봄말은 봄말 큰거는 막 이만해요. 이만한 봄말도 있어요. 네? 네. 이만한 봄말도 있어서 이렇게 잘 보고 다니면 되는데 지금 물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얕은대로 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도 돌 한번 들쳐볼까? 네. 이 돌 한번 들쳐보세요. 여기 이 돌 뭐가 있을까? 앗! 차가워. 와우. 봄말. 봄말 되게 맛있어요. 제가 봄말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지금 여기 사이즈가 작은 건데 물 빠지고 좀 깊은 데 가서 하면 큰 것도 나와요. 자 여기 큰 돌 보이죠? 이런 큰 돌 밑에도 밑에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친구 돼? 돼? 와우. 그런 친구는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면 돼요. 아빠 좀 도와줘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게 우와. 겁나 많아. 봄말 봐. 우와. 좀 큰 것도 있다. 우와. 한 30마리 있네. 30마리 있어. 큰 돌 안에는 라면 끓여놔. 어. 개다. 개도 있어? 여기. 어디 어디. 잡아 봐. 잡아 봐. 잡아 봐. 잡아 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여기 안이 돌 같아. 돌처럼 생겼어. 여기 여기. 오케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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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돌메이처럼 생겼지. 개가. 어. 요거는 쫄장개라고 해요. 귀엽다. 얘도 많이 모아서 막 먹기도 하는데 요즘엔 잘 안 먹죠. 네. 이건 풀어줄게요. 잘가라. 잘가. 잘가. 어. 좋은가 보다. 우리 친구가. 아니. 떨어져. 잘가라. 음. 어. 요거. 자. 봐봐요. 이거.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니에요. 이게 바퀴벌레 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아빠가 바퀴벌레 알. 아 그래요. 아저씨가 잘 설명해 줄게요. 얘는 군부라고 하는 거에요. 전복처럼 생기기도 했고 군부처럼 군부라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 빨리 때문에 떠져요. 빨리. 우와. 둘 다 떼어졌죠. 이렇게 해서. 얘는 낚시할 때 미끼로 써도 좋아요. 아. 먹을 수도 있어요? 어. 먹을 수도 있는데. 맛있어. 익혀서 먹어야 돼요. 나중에 아저씨 한번 먹어볼게요. 익혀서 먹어야 돼요. 거북손이다. 어. 거북손도 아네. 거북손은 오징어 맛이 나요. 예. 생각보다 맛있어요. 어. 엄청 많아 군부. 네 개 있어. 네 개. 딱 만지고 나면 얘는 이제 못 돼요. 이렇게 만져서 긴장 시킨 다음에 턱톡 쳐주고 그러면 이제 안 떼져요. 한번 떼 봐요. 절대 안 떼지지. 절대 안 떼지지. 으아악. 어 떼졌다. 어. 헤루질 천재인데. 옳지. 아 없다. 그 옆에 또. 쭉쭉. 쭉쭉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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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했어 문어. 어. 물건 문어를 발견했어요 우리 친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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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알바 먹고 있었나? 와 그대로 아빠 엄마 보세요 쨔깍쨔깍 부이부이 왼손으로 부이부이 와 짱이다 와 문어가 엄청 크다 다시 연출한대요 아버지 다시 놨다가 다시 들어올리래 이 문어는 문어라면 끓여 먹으면 됩니다 봉지 드렸죠? 넣어주고 굉장히 용감한거예요 원래 잡지도 못하거든요 무서워서 이런식으로 찾으면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저희 손님 식구들과 함께 해루질 체험 영상을 찍었어요 지금 오늘 친구가 엄청 잘해가지고 너무 씩씩하게 한 번에 잘했는데 원래는 한 30분 걸리거든요 하나 잡는데 너무 잘했어요 진짜 그럼 또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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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세!